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 아니라 거대한 이동형 요새가 추격전을 벌입니다. 시민들은 신나서 구경을 나오고 런던의 시장은 자원을 위해 광산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작살에 맞은 광산도시는 끝내 먹히고 말았습니다. 이 세계는 과거 인간의 전쟁으로 인해 멸망 직전까지 간 세계, 두 번의 대전쟁으로 인해 인간은 이동 도시 문명까지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주인공 톰은 그런 전쟁에 실어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없애기로 했는데요. 광산도시의 시민들은 런던에 흡수되었고 톰과 캐서린은 런던의 실세이자 영웅인 테데우스와 만납니다. 그리고 테데우스를 원망하는 소녀, 헤스터 쇼 톰에게 경고를 하곤 배출구로 떨어졌습니다. 헤스터의 말을 증명하듯 톰을 밀어버렸죠. 딸 케이트 역시 테데우스를 의심. 헤스터와 톰은 다시 만났고 테데우스는 초조해지기 시작 헤스터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까봐 용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톰과 헤스터는 해적에게 족히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남자가 이들을 구했고 숨어있던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 캐서린은 테데우스가 톰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주는 헤스터 테데우스는 감옥에 있는 용병을 찾았습니다. 자신 대신 헤스터를 죽여주길 바라며 괴물을 풀었는데요. 톰과 헤스터는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납치를 당한 거였고 노예 시장에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났고 헤스터를 죽이려는 슈라이크도 동작 헤스터를 죽이려는 슈라이크도 동작 헤스터 샤 히스터를 죽이려 합니다. 다행히 미스 팽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찬혁을 닮은 이 누님은 판도라와 함께했던 동료 슈라이크가 헤스터를 키웠다는 사실도 나오는데 헤스터를 죽이고 부활시키려 했지만 텐데우스가 자신을 쫓아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텐데우스는 톰이 모아놓았던 고대 기술들을 탈취 미스 펭은 본부인 에어헤븐으로 둘을 데려갔는데요 대항군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텐데우스가 만드는 무언가를 견제하던 중이었는데 그건 바로 현존하는 최강의 무기 매도사였습니다 런던의 시장은 전쟁을 막고자 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자는 텐데우스였죠 그 광경을 봐버린 캐서린 헤스터의 앞에는 슈라이크가 등장 헤스터의 앞에는 슈라이크가 등장 헤스터의 진심을 보고 난 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극단적이지만 헤스터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였죠 런던은 다른 도시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미스 펭은 그런 런던을 막기 위해 샹구어로 향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기에 각종 무기들을 준비하기 시작한 샹구어 cerebral 런던의 정령을 torasc pagar 되는 과연 목이 기다릴 수 없을 수가 없essential 런던은 일전에서 계속 장애rat이 나고 이것을 în기드로 synthes이 헤스터는 어머니가 남겨준 눈 모양의 표식에서 메두사를 없애버릴 길을 찾았습니다. 펜과 함께 런던으로 향합니다. 런던은 방어를 시작했죠. 겨우겨우 런던에 착륙한 이래 미스 펜과 테디우스가 싸우는 사이 헤스터가 키를 꽂았고 덕분에 메두사는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하지만 미스 펜이 목숨을 잃었죠. 미스 펜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미스 펜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펜은 테디우스에 맞섰고 스펠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펜은 테디우스에 맞섰습니다. 툼은 런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런던을 부수고 온 톰이 헤스터를 모였고 추락하는 전투기에 갇힌 테데우스는 런던의 짓밟히면서 상황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은 이들은 이제 평화 속에서 살아갈 일만 남으면서 영화 모터렌즈는 막을 내렸죠 피터 잭슨 감독이 제작을 맡은 영화 모털 엔진이었습니다 속편은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익은 8천만 달러밖에 거두지 못했다고 하니 속편은 무산이 되었겠죠 이런 소재는 대중적이지는 못한 소재다 보니까 애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재미있게 봤는데 뭐 결과는 수익이 말해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